여어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약간 흰색색깔인데 초록색 그 빛반사 그렇게 말해야 되나 약간 반 반사되는 색깔이 초록색깔인 그런 슈퍼카를 보고 계십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5 로스 산토스 관광하기 36번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갑시다 갑자기 위에 비행기가 날라가네 뭐 어쨌거나 오 소리보소 매연 나오는것도 리얼리스틱하다 자 이 차는요 코닉세그 제스코 차량이 되겠습니다 2020년 모델입니다 가장 최신 모델이구요 제가 영상 올리는 시간 기존에선 말이죠 어 이 차는 어 가격이 33억 8천만원 왠만한 강남 강남에 있는 집 저리 가라는데 네 미드쉽 5리터 V8 트윈 터보고요 구단까지 있네 와 그 다음에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입니다 자 이 차가 후륜구동만나 한번 볼까요? GT에서는? 어떻게 되지? 전률인데? 뭐 어저꺼나 기어 중립을 놓고 자 최고 출력은 1600마력입니다 7000 야 또 높다 7800rpm 그 다음에 제로백은 아직까지 뭐 여기 나무위키에 정보가 없네 어 승객인원 2명 어 전장 4610mm 전폭 2030mm 전고 1210mm 공차 중량이 1320kg 야 스읍 생각보다 가볍네 예 그래요 코닉세그 자 예전에 코닉세그 뭐였었지? 존다? 코닉세그가 졸고 있다? 뭐 그런 어 정말 노잼개그를 친적이 있는데 자 오늘은 유잼 도주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 아 안에 퀄리티 참 부릉 부릉 어 자 일단 갑시다 귀여워요 일단 놓고 자 괄 엑셀 안밟고 여기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오 올라가네 어엏 지금 자 키보드 안 만지고 있어요 에 손가락이 안나와 왜 이리로와드란 오케이 오 카메라보고 있다가 그러면 하시겠죠 운전할때는 절대로 예 다른걸 하시면 안됩니다 자 일단 게임이니깐 요렇게 하는거에요 이 카메라가 약간 좀 이렇게 할까?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다진배했죠? 자 일단은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마력 자 선수들 준비하세요 벌벌 우우우우우우우 오 오 brought us 오우쒸 좋다 이거 가속 보석 총알택시 저리 아 뭐 총알택시만큼 알지만 제가 저번에 했던 그 총알택시 그거는 거기에 비서는 성능이 딸리지만 코릭스가 딸린대 야 이거 말이 돼? 생각보다 조용하다? 이거 모드가 이상한가? 제가 이게 기어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드가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실제로 GT5에서는 브리크를 떼고 있으면은 이렇게 앞을 안가요 제가 이거 모드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건데 이 모드도 이상하네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버그가 있네 뭐 저항 안되면은 수동을 하면 돼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수동하고 자동하고 차이가 있을까? 한 번 볼게요 잠깐만요 시절랍니다 아아 공간이 없어 어 미안해요 아메리카 애니모골 자 여기서 자동으로 한 번 가볼게요 뭐 이런 느낌 자 이제 수동 해볼게요 시콜 어떻게 됐다 잠깐만요 일단은 여기서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뭔가 더 안 좋네 그러니까 아까는 160 도달했을 때는 기어가 3단이었는데 제가 수동을 할 때는 2단에서도 가능했죠 오케이 뭐 비슷비슷하네요 그럼 자동으로 갑시다 뭐 차이가 없네 됐다 어 뭐야 저 응? 저 쥐도 저거 뭔데 응? 가볼까요? 여긴데? 아 이거구나 이 녀석들을 벤에 넣자고 훔칠까? 노잼 그래요 배고프겠대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내비둘게요 네 밥 먹을 때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깐 잠깐 게임을 다시 껐다 켰습니다 레이지 플러그인 후크를 끄고 예 그냥 GT에만 켰습니다 자 한 번 해볼까요? 준비됐습니까? 보글 보글 스폰지밥 네모난 어그레 동그란 눈 와 벌써부터 헬기가 왔다 오! 쏜다 전제가 시작되었어 뛰어! 어 뛰어? 어어어 헤잇! 폴리스! 30억 33억짜리 차가 지금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야 야 뭐야 아 깜짝아 깜짝아 오 시민천절 났네 야 역시 이래서 암행이 무서워 으어! 암행이 무서워요? 오! 오오! 아으응 야 이걸 맞춘다고? 오 노! 차라조조조조조 어차 어 차 나와 아 시민자 아 진짜 아우 시민자 진짜 자 과연 이 차의 오프로드는? 오! 오! 오쇼! 속았지? 오! 자 별 다섯개 버틸기 뭐야 저 핵이 왜저래 여러분들 별 다섯개 몇마리죠 갱들도 안 건드립니다 오우! 오우! 아따! 어우 엄청 아프네 그 왓자에 카메라lla mandio 오늘 따라 운전 잘되네 집중하고 야 이 차왜 이렇게 빨라 저 성능후진차량이 저렇게 빠릇줄이야 버거ned 오! 예쓰! 예쓰! 쩌! 야! 이씨! 이씨? 이.. 뭔소리야? 오! 야 33억 차려도 힘들다 가속이 좀 약하네 100 이상 넘어가면 가속이 좀.. 오! 오! 야 이 차! 저 시민 차! 마치 도둑이 도망가고 있는데 한 시민이 다리를 건 것 같이 그렇네요 오! 최첨단.. 예? 차량 컨트롤 시스템 어디로 갔어? 오! 오! 아 아파! 오! 아멘! 오! 봤습니까? 아름다운 드리프트 오! 오! 이 걸! 오! 오! 나이스! 쏘자! 응 안돼! 응 안돼! 폴드 칼 오버! 그랬으면 벌써 옮겼어 야! 요! 요! 어디야? 어? 잘못들였다 엉? 오! 아따! 야! 고만 쏴! 아퍼! 오! 예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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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허잇쨰! 어어! 더블 점프! 오! 쏴! 찰!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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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터져! 오! 어! 얼트라 웹캠이 좀 이상하네 저 헬기를 어떻게 해야한데 아 헬기 못나게 할 수 없나 호잇! 아하하 차 날려버렸어 흐흐흐흐흐흐흐흐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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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얳 저 헬기 진짜 저건... 이거 기 어퍼 계속있네 아... 오오... 헬기만 따돌리면은 좀 아...아 헬퍼 됐다 잡았다 직진! 하얀기 없죠? 아, 저 야기 진짜 이럴 때는 반대로 속도를 끄까줘 올래요? 빠바바밤 오우! 으으어어어어 야, 차 먹이바나! 마이 커, 맨! 야, 하필 완전 난장 삼집 삼용차 어우 진짜 어우 저 헬기 진짜 10외로 할까? 어우 드리프트 자 직진 헬기 좀 멀리 있죠 좀? 오케이 이대로 돌리는 겁니다 나와 망했다 아 진짜 시민들에게 문제야 이거 참 만신창인데 어 뭐야 불 어 불 야 불 야 불이 왜 나 어 어 어 어 어 야 이거 왜 수리 안 돼 피클 아 됐다 아 휴 자 1인척 어떻게 될까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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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포르쉐 오우 오우 아이 사비 시원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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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몰랐지 밟어 삼맥 찍자 따아 자식아 어어 어 아 놀랬라 트윙인 줄 알았어 따아 어어? 저 앞에 뭐 오는데 어? 어 너너너너너너너넛 어 헬기 어딨지 역시 경찰은 다르구만 오 저 헬기 지나갔죠? 오우! 뭐야 저기에 틀었어 어우 진짜 야 코닉스가 단점이 있네 이게 아 물론 게임이니까 그런데 이게 빠른 속도로 돌 빠른 속도로 돌릴 때 이게 핸들링이 너무 안좋아지네 아 그 F1을 하는게 아니었어 그것 때문에 다른 차들이 비교가 너무 심하게 돼 용관데 용관데 오오 오 차 날렸어 나이스 플리즈 스톱 더 카우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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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야 아야야야야 아 저 뭐야 어 자연스럽게 이리로 왔네 아 저 헬기 아 진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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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차 아따 미안해요 쏘리 나와 난 이제 바빠 지금 난 이제 바빠 지금 매우 바빠 오우 쟤 쟤 왜저래 오 오 오 쟤 날라갔어 터졌어 나와 어 현행이네 오우 뭐야 어허 이거 봐 야 그 마을이 어렸더라? 지나갔나? 유와 아잇! 오! 오우씨! 오! 어어! 오오! 허잇! 야 차 안가는데? 엥? 어? 저한테 망가졌는데? Fix! 아 이걸 어떻게 경찰 따돌리지? 헬기를 없애는데?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여기 돌고, 오우! 오우우! 오 쟤 왜저래? 나와 아 헬기를 어떻게 없애지? 일단 빌딩이 높은 데를 좀 이용하자 자 한카만 더! 이러면 헬기가 풀속도로 저한테 오겠죠? 그 약간 슬링샷처럼 이용해서 어 경찰 진짜 아이 이 형님이 나를 봐버렸어 집이다! 빨리 빨리! 망했다 형제캠은 뭔데?! 애야... 난 꼈... 난 거야 있잠만 망가지는데 총 맞았구나 야 근데 그 때 F1는 어떻게 했지? 어떻게 별 다 뗐지? 신기하네 뭐 별 또 있어? 어? 아 차도 없어? 망했다 빨리 스폰 갈보! 왔습니까? 깔끔한 드립 어? 어? 뜻밖의? 뜻밖의 별 뜻되나요? 어? 아 잘못했다 망했다 갈대면 다 경찰에 있네 진짜 어? 너너너너넌 어이채이채이채이채 어? 어? 너 안걸려? 어? 저 사람들 다 본거 아니야? 잠깐만요 이게 좀 이상한데? 내가 뭐 설정을 잘못했나? 아 이건해서 그렇구나 이거 걸리는거 아니야? 어라? 뭐야? 왜 이제 돼? 왓왓?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한데? 다시! 라운드 2 로غ1 너가 안걸렸다 이거 더 잘 진짜 잘 열고 쾌이채이채이채이채이채이채이 12차 조조 어 뭐야 바퀴 망가졌다 vehicle fix 살려주세요 헬게 떴죠 아요요요요요 근데 차가 왜이리 좀 이상한데 차가 어우 달려 어우 수워드 어우 어우 방향을 잡아 밟어 앗 따가 자자라자자라잔 자자라잔잔잔잔 RPM 올려 RPM 오오 어 안전벨트의 중요성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야 쩝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나요 경찰을 죽이면 재미없어요 예 으아아악 야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되나 어? 답이 없네. F1때 어떻게 했지 그때? 와 그때 진짜 운이 좋았나 그때? NO NO 뭐야? 어? 아 이거지? 갑시다. 흰색. 남자랑 흰색이죠? 아 나 이번에 검은색 보자. 유틸리티. 열. 굉장히 슬릭한데? 뭐야 너 왜있어? 누가 못했네? 그래요. 자 보자. 모디피케이션? 됐다. Let's get it. 자 별. 아 아니다.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놀아 봅시다. 지금은 경찰 모드가 안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드라워는 걸립니다. 자 일단은 무장하자. 힐. 총이니? 어 총 맞네. 아무도 없어. 어? 헬로우 셀. 네 보이시죠? 이거는 경찰 모드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집니다. 여기인데요? 뭐야? 총이니 쏴. 엥? 네. 여기 다 안 들어가집니다. 근데 여기 들어간 순간 빌드입니다. 자 보세요. 빌드죠? Get ready to mix it. 자 일단 별 3개. 별 3개는 쉽죠? 으어. 어서도 참...! 적은 거 아니야! 자 봤습니다. 이 봐 기어 또 버그 먹었냐 오오오 오오오오 어 bab 으어 어어어어 어 어어어어 오우 맨 밟아! 밟아! 역주의! 오! 어! 푸읍 실패 자 다시 벨 5개 가자 이거 기어 꺼보자 됐다 꺼봐 이거 순정 상태로 해볼게요 매뉴얼 트랜스미션 디시이블 뭔가 또 안 좋은 느낌인데 다시 켜봐 비슷하네 유치 그니까 그러다 코 오! What is happening? 미니 지도를 계속 파야 돼요 어 아 아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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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우 뭐야왜왜왜왜왜왜왜왜 오오 아 타이어 휘쳤다 아 이런 괜찮아 그냥 아예 수동을 해보니까 됐다 수동 오케이 조금 손가락이 좀 바쁜데 자 기어 수동 자 실수로 기어를 안 내리거나 안 올리거나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오우! 기어 내리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기어 올리고 내리면 어떻게 해지 오우! 기어 또 내리고 기어 올리고 음 어 어? 저우? 오우 후우 어? 삼십옥 자dedze 어우다언다얼더 아 재기 오오 스포트라이트 베스트 오우 뭐야 아 돌 옹 허 어우어 왓왓왓 너노노노 어 으어잉 야 너무 오래 됐다 이거 아 이게 그 왜 그 이그그 별을 확실하게 피할수 있는 장소 장소에 가진 은 그럼 재미없어? 여러분들 아 이거 너무 мире 야 그때 F1 하는거.. 진짜 기적이 보네 야 어떡했지? excuse me 오오오오 어? 어 뭐 다이 다이 다이? 뭐 리퍼야? 이건 쉬운데 아 이거 별 떼기가 너무 힘드네 페이크 오프로드 헉 어 헬기 진짜 동물 나와! 동물! 오! 오! 피했다 아! 뜨거!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오! 뭐야! 오! 아따아따아따 왔다 왔다 왔다! 어! 자꾸 죽네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와... 이게 뭐 어디로 가리지? 아우 그때 신기한 애평 어떻게 한거지? 참 신기하네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약간 좀 이렇게 밀접한 지역이 가되 이거 또 어디로 가리지? 답은 도시밖에 없는데 여기서 제가 별을 뗐거든요 아 여기 여기 안에 들어가서 제가 별을 뗐는데 헬기만 잘 피하면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헬기 피하기가 어려워 다시 킬 노노노노노 고! 됐다 여기서 제가 별을 뗐는데 5개를 노!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modification all perform fix, clean 아 반대로 했네요 자 플레이어 들어와! 이거 이거 출래요? 어? 이걸? 이걸? 이거를? 물론 이건 조금 불금평한데 물론 이건 조금 불금평한데 아 저 갈리 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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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나와! 어어어! 산타 마리아 아 아 이거 위험하다 아 사회 안좋아 저 경, 저 지나가라 제발 제발 아 저 앞에 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녹 아잇 진짜 어휘 진짜 어헝 스포츠카 흑이 망다 어우 뭐 좀 멀리갔다가 이게 더 안좋은거 같다 됐다 오토매틱 쯤이다 빨리빨리빨리 들어가 아우 제 핵이 진짜 핵이 들어갔다 아 망했다 어 뭐야 태아 꼈어 아 호우 오우 백화켓 쯤이다 빨리빨리빨리 들어가 저 빨리 들어가 호우 호우와 호우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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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헬기 진짜 어우 차 날라왔어 아 벽타기 헬기 헬기 헬기를 헬기를 최대한 일적으로 오게 맞는 다음에 돌려 돌려 오우 좀 부족한가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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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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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기 헬기 아아 진짜 진짜 헬기 야 끄자 이거 안되겠다 이거 오케이 저것때문에 방향 조절이 좀 잘 안되네 헬기 일로와 어응 엉 응 안돼 날아가 아 헬기 아 그럼 좀 멀리 합시다 더 더 멀리 뭔가를 세게 달리다가 급프리크 해가지고 헬기가 앞으로 쑥하게 맞는 다음에 저는 바로 뒤로 초고소로 달리면 되요 더 멀리 가자 더 멀리 어 러스루스 와 베르켈 오우씨 오우씨 오우야 이거 피야 이거 피했어 오우 나이스 일단 바닷가 쪽에 가서 헬기를 좀 헷갈리게 만들고 아 헬기래 차 아 아잇 야 아름답다 첨부덩 어어 즉위다 달려 다시 금방 올라 아 헬기 진짜 도움 안드네 헬기가 저 마을쪽에 있어가지고 짜세! 어? 아니 왜? 죽입니다 살려 저 헬기 진짜 저 없이 아 헬기가 너무 어렵다 아 터지고 나이스 아 헬기 진짜 아 헬기 진짜 아 아 어우씨 아우 진짜 헬기를 어떻게 해야지 터널로 갈까? 헬기 없애기 위해서 터널로 아 쳐주고 오케이 헬기로 오죠? 오케이 달려 전선욕으로 아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아 제 헬기 자꾸 따라 붙네 아 어떻게 이리지 아 아 너 왜 멈춰 어 잘하믄는 일단 헬기 시작 피할게요 아마 이다 진짜 일로와다 아 갈걸 에이 팔개쪽 가라 아 다 일로 모인다 여기 나가는 순간 빨리 걸리는데 아 왔다 정말 힘드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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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접어보시지 아 한번 즐겨볼까 음 아 그래 지금 아 위에 뚜껑이 없어서 아쉽네 쿠캉쿠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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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번 즐겨볼까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여러분 즐깁시다 이제 이러고 다른 나라로 건너가면 되겠죠